수동모드 사용시에는 포커스링을 조작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때 AF락버튼을 누르면 인스턴트 AF를 지원해서 빠른 포커싱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수동 초점을 잡다가 빠른 조작이 필요할 때는 AF락을 눌러서 인스턴트 AF를 활용할 수 있고 MF모드 시에서도 AF포인트의 위치의 이동과 크기가 조작할 수 있어서 AF와 MF를 섞어서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